차값도 좀 심한 표현인데 그렇지만 기름값도 사실은 똑같아요, 표현은. 지금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를 기다리는데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고 최고의, 최악의 상황으로 또 치닫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슈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외식하러 가신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소주값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맥주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는 닭도 1인당 1인 1닭 하면 2만 원 이상 깨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 지금 웬만한 인플레이션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이다. 거기에 이제 자동차도 이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해서 격리기를 하게 되면서 자동차 수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협소해졌었는데 이번에 어떤 전기차 지원금 마련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 마저도 인플레이션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가 또 카 인플레이션이나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주가 실적이 얼마나 되냐 아니면 거기에서 손실폭이 확장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가장 큰 걱정을 분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어떤 어제 이제 P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었죠. 이제 PPI 지수가 발표됐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지금 10%가량이 상승을 했다는 거는 작년에 똑같이 자동차를 만들 때와 올해 자동차를 만들 때 그에 대한 어떤 그 원자재 부담이 10% 이상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PMI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PMI 지수가 50포인트 이상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이벤트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우리가 비싼 값에 자재를 사오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한 데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 구매 관리자들의 입장이다 부분을 좀 예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증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많이 입었던 업종들이 어디에 있냐 보면은 자동차든가 반도체든가 즉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제법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입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제조업 정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폭차가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는데 이번에 이제 자동차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삼성전자 관련된 주주가 지금 561만 명이다. 그런 기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너무도 응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파운드리를 늘리면서 굉장히 또 주목해야 될 시장이 바로 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1년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 제대로 회복될 거야, 리오프닝할 거야, 정상화될 거야. 이 얘기 나오면서 차량용 반도체 빨리 확보해야 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웨이퍼를 들고 와서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죠. 이거 빨리 만들어라. 안 그러면 너희 장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다 불러들였죠.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는 도저히 신차 가지고 안 되겠다. 중고차라도 구매해야 될 사람은 구매하자. 이러다 보니 중고차 시장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중고차 시장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내, 해외에 상관없이 지금 차량 전반적인 시장의 축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차량에서의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드냐, 만들지 못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중고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다만 현대차는 현대차 제품만, 기아는 기아 제품만 우리가 판매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와 기아에 대해서의 어떤 중고차 시장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현대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크라인 사태가 굉장히 짧게 끝날 거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은 앞으로의 어떤 전쟁마저 끝나고 그리고 이제 FMC에서 금리를 연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이 차량,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려냐 이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두 업체를 놓고 비교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해외 업체들도 같이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테슬라나 아니면은 포드라든가 포드모터스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해서 절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유럽 시장과 미륵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이번 1월과 2월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향 매수, 특히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굉장히 어떤 자원 압박부터 시작해서 에너지에 대한 압박들, 이 부분들을 타기 큰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충분한 위기가 반영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매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안정화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되었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유럽 시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쟁 리스크 이전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 기아의 유럽 쪽의 판매 대수가 늘어난 걸 보면 그쪽 시장은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사실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유가들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릿차 이 세 가지로 지금 많이 전략이 나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해외 같은 경우에 하이브릿차를 고집을 했던 업체가 혼다 모터스가 바로 대표적인데 혼다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차트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타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내연기관 업체들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하이브릿차를 출시하겠다고 해서 봉지에 출시했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화석에너지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크다 보니 당연히 여기서 실제적으로 연료비가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주유를 하게 된다. 기름을 넣게 된 다음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양자의 모두를 얻으려고 하다가 양자 모두 잃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다 입장에서도 아, 이거 하이브리드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인지가 된 상황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내연기관차들이 다시 이제 그 주가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대비해서 좀 더 소폭 올라갔던 부분들은 우선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내연기관들이 이제 점차 그에 대한 부담들이 어디서 완화되냐면 팔라든가급과 포함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팔라든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내연기관차들에 대한 의존률이 높았던 업체들도 오히려 이제 원자재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유율을 점점 정체 시장으로 옮겨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업종들을 비교하실 때 마찬가지로 해외 종목들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그 전기차 얘기하면 또 테슬라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판가를 인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기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라 움직일 수 있겠군요. 네. 조금 적절한 사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6개 중이니까 닭고기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교천에서 이제 닭고기 값을 올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일제히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선도를 하는 기업이 실제 그 마진이 남는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이제 당연해진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커피값이 올랐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화했다고 해서 커피값을 내리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해소됐을 때 숨 맞은 부분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금리 인상기가 포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에 대비했을 때 분명한 어떤 니즈들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 뉴스에 선정했던 기사가 이제 차값이 너무 비싸졌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비싸질 것이다 라고 한 부분들은 지금은 원자재 값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니까 차값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적으로 차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원자재 자체가 부족해지는 그러니까 이중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자동차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수요 부분들이 꾸준하게 누적이 된 부분들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실적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투자하거나 어떤 주가를 보고 접근하실 때는 단기 매매 전략과 장기 매매 전략이 두 가지 분명히 나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망하고 종목을 무조건적인 손절을 한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 포트폴리오에서는 오히려 꾸준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 기아 또 최근 기술 분석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대표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현대차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해서 꾸준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 하나다 보니까 올해도 초부터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기대가 다시 한 번쯤은 이제 갈 때가 됐다 했는데 작년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지지부진했던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버블장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갔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 빨리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다 클 것이 됐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연주의 파월도 절대로 우리가 금리 인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공언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였던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을 다시 또 회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있는 현대차를 봤을 때는 지금 연초 대비를 했을 때 지금 무려 15% 가까이 빠진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15% 빠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현대차가 이제 매력이 정말 없는가 보시기보다는 올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혼다 못하셨는데요. 혼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경기 상상화가 되고 특히 이제 어떤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에나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세를 좀 나타내면서 연초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급락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혼다와 비교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전기차 매출이 굉장히 양호했던 중국의 BRD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잠깐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RD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실제 어떤 대대적인 어떤 숙청 작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 대상으로 숙청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래도 어떤 안정세를 잡아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는 점은 결국은 우리가 종목을 선비할 때 실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RD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타 기업들에 비해서 좀 견고한 위치로 잡고 있다 말씀드리실 것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또 이제 기아를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비해서 기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차트상 금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아 부분을 좀 살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엘라바마라든가 아니면 조지아에 있는 공장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엘라바마의 공장이지만 조지아 공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기아가 전기차 시장을 또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탈석탄 에너지, 탈화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주 성목 하실 때도 결국은 우리가 친환경 존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얼마나 빨리 높이냐에 대한 어떤 시간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적 뺏기 놀이를 하죠. 하듯이 어떤 선점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주가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추종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 두 종목의 수급은 일단 외국인 기관이 아직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작년 제 기억으로는 두 종목을 굳이 비교했을 때는 기아가 그래도 상승 탄력이 좋다, 그래도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꽤 많았었거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두 종목을 골라보라고 하면 사실은 거분소와 누런소 중에 누가 일을 잘합니까?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참고를 해보실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을 적하실 때 외국인 보유를 한번 잠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40%가 넘게 43%가량의 외국인 보유가 있었는데 오늘 기준에서 보면 보유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거의 26% 가까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적보다 조금 더 주가가 조금이라도 비싸지면 외국인들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시장이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유율이 34%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전 사태로 조금 돌아가서 보신다면 거의 그래도 한 43%니까 현대차랑 거의 비슷하게 보유를 했다는 점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팔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 기아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접근을 하실 때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가 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그 종목 접근에서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는 두 가지를 보실 때 굳이 한 종목 담을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전기자 시장에서의 매력 포인트가 좀 높으면 기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맥락을 들어보니 기아가 가장 주목하신 종목인 것 같은데요.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일단 작년 매출이 69조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69조의 매출을 나타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외 매출 부분들이죠.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가량이 축소됐다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전체 파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 매출 부분은 277만 대가량의 매출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의미 있는 실적을 나타낸 결과는 결국은 유럽향, 미국향 시장이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막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1% 가까이 1%포인트 가까이 이상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종목을 좀 보실 때는 현대차도 올해 이번 2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고 기아도 꾸준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아를 조금 더 봐야 될 이유를 마지막 이유를 꼭 꼽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구글에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모델로 테슬라의 모델3 그리고 니로 EV라든가 아니면 EV6 이와 같은 데 기아 자동차들 관련된 부분들의 순위가 조금 더 검색이 높았고요. 실제로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에 있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의 판매장 자체를 조금 다소 선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기대점도 충분히 방점으로 한번 찍어보시자라는 의미에서 기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손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접근을 하시자라는 의미에서 연말까지는 8만 5천원 선을 터치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분할 매도 혹은 전략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신을 하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6만 5천원으로 제시드리면서 우리가 증시에 패닉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심리적인 현금화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차든 중고차든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문 사정이 더욱더 어려워지시겠지만 관련주들, 자동차 대표주들로서 투자 수익을 내시는 건 어떠까 싶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